남자는 눈썹이 생명이라던데 이 찐따 같은 내 눈썹 어디 눈썹 맛집 없나? 산타바바샵? 여기가 눈썹 맛집 산타바바샵 맞나요? 와 포스 지린다 혹시 눈썹 기다리시나요? 네 제대로 찾아왔다 고객님은 얼굴이 달걀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다 가능하거든요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뼈 기준으로 좀 얇게 해서 여기 밑에를 살짝 조금 더 얇게 부탁드릴게요 위에는 놔두고요? 살짝만요 살짝만? 아래 위주로? 실? 덜실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쵸 그쵸 근데 고객님은 약간 일본 스타일 좋아하시니까 그쵸 그쵸 일본 신랑 그래서 오늘 일본 스타일대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날은 갈았어요? 고객님 엄청 건조하시네요 네 그냥 해주셔도 되겠다 그럼 핀해도 돼요? 네 핀해도 돼요 네 핀해도 돼요 이 정도 실 어때요? 아 너무 좋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만 앞부분은 살짝만 더 잘놓지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뭐 얼굴형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일본 풍의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 보인 것처럼 셔츠에다가 큰 바지 이런 거 많이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잘 어울리시고 보시면은 여기 한 번만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눈썹 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에든 아래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훨씬 깔끔하죠? 뭐 눈썹 맞지 이렇게 건조하신 분들은 진짜 조심해서 해야 돼요 혼자 하실 때도 건조하신 분들은 진짜 조심해서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까맣잖아요 이 까만 거는 이 부분이 길다는 거거든요 숱이 많을 수도 있고 길이가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길이가 긴 거라서 옆에서 보시면은 보일 거예요 여기 긴 거 보이죠 이거는 길이는 잘라줘야 되는데 밑으로 내리면은 빗어주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방연... 아니 고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잡고 잘라주면 됩니다 near the door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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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뒷부분 안 돼서 눈 spur 안녕하세요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갑자기요? 배가 나와보여서 이렇게 한 사람 할 때마다 날은 무조건 갈아줘야 합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사실 상처받지는 마세요 네 고객님은 약간 긴 얼굴은 아니지만 옆에가 조금 좁잖아요 아찔하네요 그래서 약간 길어 보일 수 있어요 여기가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데 긴 얼굴인 분들은 사실 일자 눈썹을 해야 좋아요 전 일자가 싫은데요? 원래 해야 되지만 네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래는 얼굴형에 맞춰야 되는 게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순위는 자기가 원하는 취향, 옷 스타일 2순위가 얼굴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굴형에 맞춰서 하다보면 나는 일자 눈썹이 싫은데 얼굴형에 맞춰서 일자 눈썹을 하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취향이 있기 때문에 눈썹이 일자면 너무 순둥순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아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살살 살려서 좀 굴게요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눈 감는 게 좋으세요 뜨는 게 좋으세요? 눈 감고 계세요 아 네 눈 뜨면은 배예요 네 보시면 고객님이 눈썹이 원래 자체가 짝짝이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돼있고 여기 이렇게 돼있어요 잘 아시네요 네 근데 좀 여기도 약간 여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눈 감을게요 네 눈썹도 수염처럼 많으시네요 고객님은 눈이 안 좋으셔서 어차피 지금 안 보이시죠 네 네 이따가 드라마틱한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목세 다 떨어지셨네 이따 제가 털게요 제 건데요 뭐 아치형은 이런 식으로 거의 여자들이 좀 많이 하는 유형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꼬리가 조금 더 있으면 그게 아치형인데 남자분들은 꼬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의 아치형을 만들어서 산을 너무 각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게 아치형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다음 눈썹 지금 여기가 일자였잖아요 여기 왼쪽 눈썹에는 앞에 부분을 좀 밀어야 돼요 소리가 되게 시원하게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음 머리에 떡지신 건가요? 아니 어? 우리 포마드야 좋아 보이네요 포마드 뭐 하시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편하시라고? 이렇게 움직이면 배여요 그렇죠 이거 금지입니다 이런 거 열심히 안 됩니다 그 알려드리려고 음 그쵸 그리고 여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앞부분이 숱이 많아요 고객님이 아세요? 네 좀 까매요 네 아시죠? 뒤에가 하얀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 흉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에만 비교해봤을 때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네 이쪽 보시면은 여기는 옅고 점차 짙어지는데 여기는 이 부분이 엄청 짙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결정하고 일단 모양부터 먼저 잡을게요 일단은 모양은 다 있습니다 잠만 보시겠어요? 간지러우신가요? 들어가.. 떨어온대요 눈썹 들어갔나봐요 잠시만 눈.. 눈물이 많이 자르셨나봐요 눈물이 나네 눈썹이 많으시던데요 보시면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까맣잖아요 특히나 심지어 여기가 더 연하기 때문에 흉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까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숱이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숱을 칠 거예요 집에서는요? 집에서 하.. 그냥.. 집에서 하면 뭐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뭐 여기로 와야죠 일로 오세요 집에는 숯가위가 없으니까 이거를 진짜 너무 많이 쳐버리면 아무리 숯가위더라도 빵꾸가 나거든요? 진짜 조심해서 끝에만 쳐야 돼요 이런식으로 조금조금씩 이런식으로 조금조금씩 이제 되고 보시면서 조금조금씩 해야 돼요 뭐든 욕심내면 안됩니다 뭐든 욕심내면 안됩니다 뚝빼기 잠으세요 이뻐지려면 참아야 합니다 참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오 어?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좀 달라졌나요? 네, 많이 달라졌네요 진짜 달라졌지? 진짜 달라지지 않았어? 네 너무 예뻐요 아까 고객님과 비슷하게 앞머리 자체가 여기도 위로 솟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가까이서 보면 알지만 멀리서 보면은 오른쪽 앞머리가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삐져나온거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어떠세요? 딱 좋나요? 네, 딱 좋겠어요 고객님 안경 한번 써보시겠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와우 어떠세요? 나 지금 나 탈출했을지도? 마음에 들어? 나야말로 일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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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말로 일본데 나야말로 일본데 눈썹같은데? 침닫고 눈썹 침닫고 눈썹 거의 일진이네 버렸잖아 눈썹 맞지 다음 고객님 오시죠 고객님 직업이 어떻게 됐어요? 동사나 나왔습니다 위생을 위해 나를 교체합니다 고객님은 하셔봤지 마세요 고객님은 약간 둥그시잖아요 약간이요? 많이 둥글지 않아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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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그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썹을 좀 각지게 해야 돼요 붕붕거를 좀 보완을 하려면 각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님은 사실 눈썹을 조금 산을 살려서 진짜 각진 눈썹이 약간 약간 일반적인 남자 눈썹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산을 살리고 밑에를 일자로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좀 약성이 보일까요? 약간 그쵸?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겠습니다 각진 눈썹에는 앞머리를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일단 각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아래를 일자로 다 미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삐져나온 것들을 이렇게 밀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밀어서 괜찮을 수가 있는데 혼자 하시면 이걸 밀어버리면 눈썹이 똥강 잘려버리거든요 그 남자분들 실수하는 거 알죠 잘못하면 눈썹 짧아지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밑에 삐져나온 거 위주로 안전하게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는 거예요 가위로 가위로 자르고 나다 보면 또 밀어야 될 게 보여요 그런 다음에 미시면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집에서는 눈썹 가위로 하면 되나요? 그쵸? 눈썹 가위 팔잖아요 다이조 같은데 여기 다 됐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각진 눈썹입니다 아치형이랑 차이가 일단은 산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아치형은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됩니다 각진 눈썹은 직선으로 가죠 차이를 아시겠나요? 아치형은 아까 제가 산을 조금 깎았잖아요 지금 직선은 딱 딱 이 산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간 남성미가 살아납니다 등산하고 등산하고 오시고 막걸리 드셨어 아 취한다 그리고 여기 끝에 고객님 같은 경우는 눈썹이 진짜 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했다시피 먼저 한번 자르세요 일자에 맞춰서 자르면은 밑에 여기 다 보이죠? 이 부분 다 밀어내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여기 부분 보이죠? 일단 여기가 좀 뭉쳤고요 이 부분을 내리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길이가 더 긴 거거든요 보이죠? 여기 부분 네 이거를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중요한 게 남자분들 중에서 눈을 감았다가 뜰 때 눈썹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혼자 할 때는 감은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왠만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내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는 게 좋아요 내가 혼자 셀프로 할 때는 그래서 내가 눈을 감았다가 뜰 때 눈썹을 움직이는지 이게 감았다가 뜰 때 한쪽만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떴을 때 눈썹이랑 까맣을 때 눈썹이 또 다르거든요 누가 해주면은 뜬 모습을 보고 한번 까맣다가 떠주세요 이러고 하는 게 좋고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떠신가요? 편안이 너무 느끼해요 아 이거죠? 애프터에요 아 애프터 자름해졌나요? 빨리 빨리 감성미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자 오늘 눈썹 정리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다 스타일이 다르듯이 얼굴형도 다 다르고 스타일리시한 눈썹을 원한다 하시면 이런 얇은 눈썹 곤이 있지만 곤방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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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캘리포니아 핫걸 원하시면 이런 아치형 눈썹 같이 LA 가실 분 이런 남성이 원하시면 같이 눈썹 같이 등산 가실 분 오늘 일자눈썹이 빠졌는데 일자눈썹은 이런 게 일자눈썹이에요 산이 살아있대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 근데 남자분들은 보통 일자눈썹 하면은 그냥 산에 다 밀어버리거든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일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쁘지가 않아요 얼굴형도 안 예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삐 그리고 준비물은 눈썹 가위 눈썹 칼 흰 빗 집에서 하실 때는 웬만하면 면도칼보다는 눈썹 칼이 좋아요 너무 위험해요 면도칼은 아까 제가 썼듯이 검정빛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흰 빗으로 진짜 싹둑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냥 조금 조금씩 보고 조금 조금씩 웬만하면 시간이 좀 많으실 때 하세요 눈썹은 진짜 날아가 버리면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인상을 많이 자주 하거든요 귀찮으면 산타바고샵 눈썹 맛집 멤버들을 찾아주세요